몰래 몰래 브이라이브 하지 마요 브이라이브 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으셔서 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몰래 라이브 캐럿들 보고 싶어요 제가 안 자냐면요 저 방금 집에 왔어요 근데 내가 저녁을 안 먹었는데 너무 배고프다 근데 또 지금 먹기는 또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딱 꼬르륵 소리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린다 그래요 아니 혈액들 민규한테 호두과자 좀 시키라고 좀 해주세요 호두과자를 안 시키네 걔가 이제 그 시키기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그래도 안 시켰어 나쁜 놈 자식 그리고 제가 이 머리색을 홈런 때부터 했잖아요 지금 약간 머리색이 약간 질려서 머리색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레드 보라 블루 그레이 뭐 어떤 걸 하든 우리 캐럿분들을 좋아해 주겠죠? 제가 대머리가 돼도 좋아해 준다 했잖아요 대머리 돼도 좋아할 거예요? 넵 당연하지요 혹시 몰라요 대머리가 엄청 잘 어울릴 수도 있어 시간이 더 흘러 시간이 더 흘러 내가 어른이 되면 우후 놀이할 수 있을까 마이 러브 마이 러브 마이 러브 마이 러브 나의 그대여 조용히 해야 돼 부디 꽉 잡은 손 놓지 말아줘 오랜만이다 버논아 왜? 브이라이브 중이야 아 오케이 조용히 해야 돼 버논이 잠깐 나올래? 어디 갔다 왔어요? 어디 갔다 왔어요? 비밀이야 아니야 Please say yes 번호 say yes 선수준 번호 say yes 선수준 와우 박수 짝짝짝 여러분 제가 큐브 맞추는 거 보여드릴까요? 보여줘 보여줘 큐브를 좀 샀어요 번호가 한번 섞어주세요 난 진짜 이거 하나도 못해 맞출 수 있어요 이 큐브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너무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미안 이거 어떡해? 그거 그냥 끼면 돼요 이렇게? 어 주세요 큐브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몇 초 이런 거 돼요?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원하는 시간 돼요? 안 되죠 아 왜 물어보셨어요? 아 왜 물어보셨어요? 저희가 2월 18일 생일이니까 2분 18초 빨리 맞출게요 오 좋다 지금 자 3시 2분 20 30초 3시 2분 30초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시작할게요 시작 잠시만요 3시 2분에 30초 시작했으니까 2분 18초 2분 18초 추가면 아니야 2분 18초 추가면 몇 초니 몇 초니 몇 초니 34분 48초 맞죠? 34분 48초 파이팅 파이팅 아 잠깐만 지금 아까 하나가 빠졌잖아 뭐 잘못 끼운 거 같아 제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 제 잘못이네요 제 잘못 제가 이 후보를 빠뜨려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화나네 아 이거 속상해라 저 이거 원래 되게 잘 맞추는데 이전 단계들은 다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거의 다 됐어요 다음에 큐고 할 일 있으면 또 브이라비 켜면 보여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캐릭터를 잘 자고요 안녕 굿밤 굿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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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